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양평군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박승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평군은 오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합동신고센터는 양평병원 아래 교통관의 번호판 제작소 2층에 마련돼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방문, 전자, 서면 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같은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센터 방문 시에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KBCS 박승아입니다.